통칭 곰내였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어린애를 붙안고 늘 곰내 곰내 하였는지라 그 집에 다니는 어른들도 저절로 곰내라 부르게 되었고 이 곰내에게 길려라는 정당한 이름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조차 드물게 되었다. 곰내 자신도 자기가 늘 곰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지라 제 이름이 곰내인 줄만 알았지 길려인 줄은 몰랐다. 그가 여덟 살인가 낳았을 때 먼 일간 오파가 찾아와서 그를 부르며 길려야 하였기 때문에 곰내는 누구를 부르는 소리인지 몰라서 제 장난만 그냥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 쪽으로 손을 벌리며 그냥 길려야 길려야 이리 오너라 하고 연방 부르는 바람에 비로소 자기를 부르는 소린 줄을 알았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제 어미에게로 갔다. 엄마 엄마 대 사람이 나보고 길래라 그래 길래가 뭐여 남의 이름도 모르고 웃었구나 야 어머니가 곰내를 위하여 변명하였다. 이 엠나이 어른보고 그게 뭐여 엠나이도 하도 곰통같이 굴어서 곰내라고 권태다오 이 엠나이 좀 나가 놀아 히 곱다고 곰내디 곰통같다고 곰내까 곰통같으면 곰통내디 사실 계집애가 하도 곰동지같이 완하고 억세기 때문에 곰내었다. 얼굴의 가죽이 두껍고 거칠고 손과 팔의 마디가 완장하고 클 뿐 아니라 가슴이 턱 벌어져 있고 왁살스럽고 그 목소리까지도 거칠고 뚝하였다. 머리카락까지도 굵고 뻣뻣하였다. 그에게서 억지로라도 여자다운 점을 찾아내자면 그것은 그의 잠꼬대 뿐이었다. 잠꼬대에선 그래도 간간 가냘픈 소리며 아기를 얻고 싶어하는 본능이 보였다. 그 밖에는 여자다운 점은 털어끈 만큼도 없었다. 이름이 길려라 하지만 길하다든가 실하다든가 한 점은 얻어낼 수가 없었다. 곱다는 곰내가 아니오 곰동지 같다는 곰내야말로 명실이 가진 그의 이름이었다. 젖 떨어지면서부터 농토에 나섰다. 농토래야 빈약한 것으로 풍년이 나들면 간신히 그의 식구, 아버지, 어머니, 곰내 이렇게 단 세 사람의 굶주림이나 면할 정도의 것이었다. 곰내가 농토에 나서면서부터는 어머니의 부담이 훨씬 줄었다. 그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농군답지 않은 게으름뱅이에 기력도 적은 사람이어서 보잘여지 없는 소위 망란이었다. 술이나 얻어먹고 투전판이나 찾아다니고 남의 집 옆에 내나 담 너머 옆보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농사 때엔 단 내외의 살림이라 할 일 없이 농토에 나서긴 하지만 손에 흙을 대기를 싫어하고 게다가 기운이 없어 조금 힘든 일을 하면 숨이 차서 당하지를 못하고 게으름 꽤만 가득 차서 피할 국리만 공교롭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지라 아주 쉽고 가벼운 심부름 이상은 하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시킨 대자 감당도 못할 위인이었다. 배여섯 살 나서부터 농사에 어머니에게 몸 내놓고 조력한 곰내가 훨씬 도움이 되었다. 힘과 기운으로도 벌써 아버지보다 승하였거니와 어린애답게 열이 있고 정성이 있었다. 그런지라 8, 9세때는 벌써 농군으로서의 한 몫을 당해냈고 농사의 눈치도 어른 등 떠먹으리 많지 열렸다. 곰내가 13살 난 해에 그의 게으름뱅이 아버지가 죽었다. 이 가장의 죽음도 그 집의 경제상엔 아무 영향도 없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 식구 줄었으니 그만치 심이 폈달 수도 있었다. 살아일 때야 곡식만 소비할 뿐이지 아무 도움도 없던 인물이라 없는 이만 못하였다. 그래도 십여 년 살던 정에 그렇지 못하여 곰내의 어머니는 흰 댕기도 드리고 좀 한심스러운 듯이 망연히 하늘을 우러러볼 때도 있긴 하였으나 생활 자체에는 아무 영향도 없었다. 놀고 먹고 귀찮게나 굴던 가장이오. 가사엔 아무 도움도 없었는지라 가사도 여전하였거니와 이제는 제 한몫 당하는 곰내가 조력을 하는지라 어머니로선 훨씬 노력을 덜게 되었다. 눈치 있는 곰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어머니는 도리어 보고 있기만 할 때가 많았다. 열다섯 살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세상 보통의 처녀로선 아뜩한 일이었다. 빚은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빚은 없었지만 남기고 간 것이란 것은 손 나부랭이와 부엌 물건 두세 가지 헤진 옷 두세벌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씻은 듯한 가난한 살림에 이 집안의 큰 기둥 어머니까지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갓 나서부터 여유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 곰내는 이 점으로는 낭패하지 않았다. 다만 보잘 것 없는 밭 나부랭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얻어붙이던 것은 어머니의 면의 덕이라 그것을 떼이게 된 것이 큰일이었다. 가을에 가서 약간 한 추수라는 것을 가지고 밭 주인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바디오만이 다 죽었으니 밭 다룰 사람이 없겠구나 야 이런 말이 나왔다. 아버지가 살았으면 뭘 하댔나요? 곰내는 반대해 보았다. 아버진 그렇다 해도 오마니가 보디 안하니 오마니 뭘 했나요 다 내가 했디 그래도 제니아이 혼자서 농사를 하나 해요 꼬박꼬박 추수 들여놨으면 그만이디요 네 감당해요 곰내는 지금껏도 자기가 농사를 죄에 맡아서 하던 만큼 자기가 계속 하겠다는 데 대해서 딴 의견이 있을 줄은 뜻도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해선 걱정도 않고 대책도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한 마디 두 마디 하는 동안 좀 의심스럽게 되었다. 그 밭을 때려는 눈치를 직각한 것이다. 여기 협의를 느낀 곰내는 그 땅을 그냥 자기가 보겠다고 처음은 간원하였다. 그 다음은 탄원하였다. 애걸까지 하였다. 그러나 땅 주인은 곰내의 탄원도 애걸도 모두 일소에 붙이고 말았다. 제니아이 혼자서도 땅을 보나? 요컨대 실력 여하를 막론하고 처녀 단 혼자 살림에는 소작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땅을 종래에 떼이고 말았다. 그러나 곰내는 겁을 내지 않았다. 빈궁한 중에서 나서 빈한 중에서 자란 그는 빈한이라는 것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단칸 오막살이가 있었다. 거기 거처하였다. 이 조그만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 아는 사람이었다. 이 집 저 집으로 찾아다녔다. 가을 추수 뒤에는 농가에서는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고 한다. 곰내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에 조력을 하였다. 집에 따라선 일 한 품삭으로 돈 푼이나 주는 집도 있었고 혹은 끼니나 먹이고 마는 집도 있었다. 끼니만 먹이고 말든 혹은 돈 푼이나 주든 곰내는 그 보수에 대해선 아무 욕구도 없었고 아무 불평도 없었다. 먹여주면 다행이었다. 게다가 돈 푼이라도 주면 그런 고마운 일이 없었다. 본시 충직하고 욕심이 없는 데다가 간사한 지혜라는 것을 모르는 곰내는 남의 일, 자기 일을 구별할 줄을 몰랐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착수한 것이면 모두 자기 일이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한결같이 열과 성으로 일하였다. 사내들은 담배도 먹고 한담도 하여 헛시간을 보내지만 곰내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다. 아침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점심때도 그냥 일을 하면서 점심을 먹고 저녁때도 캄캄하게 되기까지 그냥 일을 계속했다. 살뜰한 가정이 없는 그는 대개는 저녁까지도 그 집 상 귀퉁이에 붙어서 되는대로 먹고 하였다. 삭시 헐하고 일 세차게 할 뿐더러 부지런히 하는 그는 동리의 귀한 일꾼의 하나였다. 곰내는 시집갈미천 장만하느라고 대리케 돈을 몹겠다. 동리 여인들이 이렇게 놀려대어도 아직 시집살림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이해하지 못하는 곰내는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곰내 너 얻으러 새시방 얻어 갈래? 이렇게 농사만 물어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곰내였다. 새 서방이라든가 시집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직 곰내에겐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물건이었다. 가마니를 짤 때 새끼를 꼴 때 사내들과 손이 마주치고 혹은 잡고 혹은 잡히고 할 때도 훔쳐버리거나 치워버릴 줄도 모르고 마치 사내 사내끼리나 여인 여인끼리와 같은 심정으로 태연히 지내는 그였다. 그 생김생김이며 태도 행동이 모두 하도 사내 같으므로 함께 일하는 사내들도 곰내만은 여인같이 생각이 안 가는 모양이었다. 어찌어찌하여 곰내를 부단하 옮겨놓든가 얼굴을 서로 마주댈 필요가 생길 때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사내끼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였다. 곰내 자신도 역시 그런 심사였다. 처녀 나이 열여덟에 때꾹에서도 향기가 난다 한다. 곰내도 사람의 종자라 열여덟에도 나보았다. 다른 처녀 같으면 몰래 거울도 보고 손에 물칠하여 머리도 빗어보고 낯선 산에 소리라도 나면 문틈으로 내다보고 싶기도 할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곰내에게는 그런 달끔한 시절은 없었다. 그래도 변한 데가 있었다.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밤늦게 혼자 쓸쓸한 제 집으로 돌아오기가 싫은 때가 간간 있었다. 남편이 농터에서 농사짓는데 점심때쯤 그 아내가 밥광주리를 이고 어린애를 등에 달고 농터로 찾아오는 것이 부러운 생각도 간간 났다. 누가 혼사를 하였다. 누가 상처를 하였다. 하는 소문이 귀에 심상치 않게 들리는 때가 잦아졌다. 게다가 동네 여인들이 곰내도 시집을 가야 되었니? 데리다가는 제니로 늦갔네. 하는 소리며 부모가 없으니 누가 혼인을 주장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 힘세서 세서방 얻어도 일은 세차게 잘할 테야. 이런 소리들이 차차 귀에 솔깃하게 들렸다. 더구나 그 새도 간간 소작 땅이라고 얻으려 가면 그 매번을 처녀 혼자 살림에 땅을 어떻게 붙이느냐 는 말을 들었지만 시제 자기가 처녀 혼자 몸이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단념해 두었더니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라는 것을 얻으면 처녀 혼자 살림이 아니라 남의 땅도 얻어붙일 수가 있고 남의 땅을 얻어붙이고 그 위에 틈틈이 새기며 가만히를 짜면 심도 훨씬 펴서 지금 단지 남의 사귀만 하는 것보다는 천승만승 할 것이다. 소방을 하나 얻을까? 소방의 자격에 대해서도 아무 희망도 요구도 없었다. 농촌인이 사내로 생겨서 농사 지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식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곱내는 그 가치는커녕 존재도 모르는 바다. 곱게 생기고 밉게 생긴 것도 전혀 모르는 바다. 사내로 서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자면 그것만으로 넉넉하다. 그 이상 그 이외의 것은 존재도 모르거니와 부럽지도 않고 욕심나지도 않았다. 소작 털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또 농사의 힘을 아우를 자를 구하기 위하여 서방이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곱내가 스무살 나는 해 가을에 동리노파의 주선으로 혼인을 정하였다. 서방 역시 곱내와 같이 혈혈단신이여 배운 것도 없고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지만 아직 총각이여 저축도 없는 대신 빚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던 사람인지 3,4년 전에 단신으로 이 동리에 들어왔고 이 동리에 들어온 이래로 지금껏 제 집이라고는 없이 이 집 윗목 저 집 윗목으로 굴러다니면서 그 집 이를 도와주는 채 하며 끼니를 얻어먹어 연명을 해오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개집이 없으니 그렇게 디네띠 에미네 어둠은 그래도 제 몫이야 한당하리 사나이 대당부라니 에미네 굶길까 중매한 사람 혹은 조혼한 사람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곱내의 생각으로도 산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그만치 심이 펼 것으로 어서 성혼하면 생활이 좀 넉넉해질 것으로 믿었다. 섯달의 품삭을 세매받아 옷 한 벌을 장만해 가지고 정월에 들어서 길이를 택하여 성례하였다. 신혼의 재미는 꿀과 같다 한다. 그러나 곱내에게 있어서는 생활상애고 감정상애고 아무 변화도 없었다. 혼자 자던 방에 혼자 자던 이불 속에 웬 산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올 뿐이었다. 신혼 첫날 밤은 동리 여인들이 와서 저녁을 지어주고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남이 지은 밥을 먹고 남이 깔아준 이부자리에서 잔다는 것은 곱내가 철든 일에 처음 당하는 경험이었다. 뿐더러 여인들은 한사코 곱내에게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도맡아 보아주었다. 세색시도 세색시도 일하나? 모두들 곱내를 상전이나 모시듯 서둘렀다. 그러나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부터 곱내의 생활은 옛날대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여인들은 예에 의지하며 머리에 수건을 얹고 가만히를 짤어 이 서방네 집으로 가서 예대로 부엌으로 들어섰더니 세색시도 이런 데를 오느냐고 단박에 밀렸다. 그래서 어떡하느냐고 물음에 일감을 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알뜰한 서방님하고 마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하는 게니 서방 버려두고 이런 델 와? 그래 조반이나 지어 먹었니? 한다. 그래서 볏집을 하나름 안고 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곱내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집에서 하였다. 남의 주선으로 조그만 밭도 하나 얻어붙이게 되었다. 성리한 뒤 한동안은 곱내의 새 남편은 대문 밖 개를 나가본 일이 없었다. 대문이라야 수수강으로 두른 우리지만 그 밖까지 발을 내놓아 본 적이 없었다. 드래까지도 뒷간 출입 밖에는 나가보지를 않았다. 꾹 박혀 있었다. 번번 누워서 곱내의 몸만 조물락 조물락 어루만지고 있었다. 곱내가 하도 징그럽고 귀찮아서 이건 왜 이래? 하며 떼밀면 그는 머쓱하여 손을 떼었다고도 다시 곧 그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이 점을 어느 여인에게 하소연했더니 그는 씩 웃으며 너무 귀해 그르디 잠자코 하자는 대로 하려무나 싫을 게 있니? 한다. 과연 차차 지내면서 보니까 그 동작이 처음엔 그렇게 귀찮고 징그럽던 것이 어느덧 그 생각은 없어지고 차차 멋이 들고 또 좀 뒤에는 그런 일이 그리워지고 만약 남편이 그러지 않으면 기다려지고 하게 되었다. 정이 차차 드는 것이었다. 곰내의 얼굴 생김은 그 이름과 같이 곰 같아서 완하고 왁살스럽고 둔하였다. 여자다운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 그가 가장 기뻐서 웃을 때도 얼굴만은 성났는지 웃는지 구별을 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 얼굴에다가 그래도 남편을 대할 땐 저절로 만족한 웃음이 나타나곤 하였는데 그의 웃음이 그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았다. 여보 제법 여보 소리도 배웠다. 숭늉 줄까? 냉수 줄까? 아 아 이렇게 갈할 땐 막걸리나 한 잔 있으면 쑥 내려가 같구만 그럼 내 좀 얻어디 종기종기 나가는 아내 흠 흠 소질이 났는지 기침은 왜 이렇게 난 후 숨이 딱딱 막히네 선달래 아주버니네 집에서 송아지를 잡았다는데 한몫 들까? 글쎄 허둥지둥 송아지 출염에 들려 나가는 아내 아 화기가 났는지 다리가 왜 이리 저려 그럼 내 돼지다리 하나 맡아올게 반년 전까진 알지도 못하던 사내에게 곰내는 온 정성을 다해 바쳤다 아버지에게 바치지 못하던 정성 어머니에게 바치지 못했던 정성을 이 길가에서 주어온 사내에게 죄에 바쳤다 이전에는 밭을 주지 않던 소지주들도 곰내가 서방 맞이를 한 뒤에는 조금은 떼어 맡겼다 욕심이 적은 곰내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논밭은 생각도 내지 않고 자기 몫에 돌아온 것만 성심성의로 가꿨다 걸음도 남보다 후히 주었고 손질도 남보다 부지런히 하였다 가을 조이삭이 누릿누릿 익어갈 때쯤 곰 내내 밭은 먼 발로 볼지라도 남의 것보다 훨씬 충실해 보였다 처녀 처녀 시절엔 처녀 홀몸이라고 손톱 눈만한 밭 하나 못 얻어붙였는데 남편이랍시고 얻고 보니 그다지 힘들지 않고 밭 하나를 얻어붙이게 되었다 마음이 마음이 오직 직하고 근한 곰 내는 이것도 남편의 덕이라 하여 감지덕지하였다 그렇다고 남편이 밭에 나서서 일을 하든가 하다못해 김이라도 매는 것이 아니었다 본시 몸이 약질로 농사를 감당치 못할 뿐더러 게으름뱅이로서 농사 같은 일은 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그 위에 곰 내는 남편의 몸을 극진히 아꼈다 저러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찌하나 몸이라도 다치면 어찌하나 이런 근심으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애당초 남편에게 맡기지를 않았다 게으름뱅이 남편은 맡으려 하지도 않고 슬근슬근 아내를 돌아보고 하였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곤 과즉 아내의 손이 미쳐 돌지 못하여 저것 좀 이리 던져주세요 혹은 나 이거 하는 동안 요 끝을 꼭 누르고 있어요 하는 등의 지극히 단순한 심부름 뿐이었다 곰 내의 얼굴은 못생기고 또 못생겼다 웬만한 사내 같으면 조금 떨어진다 해서 곁에 오지도 않을 만한 추물이었다 남편도 코 아래 눈 두 알이 박혔음에 아내의 얼굴이 못생긴 것쯤은 넉넉히 알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이 아내를 버리지를 못하였다 이 아내를 버렸다가는 평생을 호라비로 지낼 수밖에 다시 아내 얻을 가망이 없었다 사내는 투전꾼이었다 투전꾼이라지만 협기 있고 쾌나마 형의 투전꾼이 아니오 기신기신 투전판을 엿보다가 개평이나 얻어먹는 종류의 투전꾼이었다 투전꾼이오 게으르기 짝이 없는 남편이 25년간 독신생활 아니 총각생활 끝에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만난 이 처녀 곰내는 그에게는 하늘이 주신 복이오 다시 구하지 못할 금송아지라 얼굴 생김을 탓할 처지가 못되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여인은 여인이오 옷 지어주고 밥 지어먹이고 게다가 농사며 가만히 새끼에 이르기까지도 혼자 당해낸다 남편 되는 사람은 남편이라는 명색 하나만 띄고 지어주는 밥 먹고 지어주는 옷 입고 간간 용돈까지 주며 펴주는 이부자리에서 자고 여보 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상팔자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었다 몸이 튼튼함에 병나지 않고 얼굴이 못생겼음에 딴산에 견눈질할 걱정 없고 천성이 직함에 속기 자라고 남을 할 데가 없는 아내었다 군색한 데서 자랐으니 곤궁을 싫어할 줄 모르고 성내면 왁왁 거리기는 하지만 뒤가 없고 어려서부터 동리의 인심을 샀으니 부족한 물건은 융통할 수 있고 흥부의 박이었다 배를 가르니 복만 튀어 나왔다 혼이 난 첫 해는 풍년도 들었거니와 아내의 헌신적 노력으로 오는 해의 계량이 되고도 남았고 겨울 동안에 부업이라도 하면 적지 않은 저축도 남길 가망이 있었다 곰내 내외의 세살림은 무사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1년이 지났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남편도 1년 동안은 꿈쩍 안 하고 근신하였다 지어주는 밥 먹고 지어주는 옷 입고 시키는 대로 잔말 없이 일하고 술도 곰내가 받아다주는 막걸리만으로 참아왔다 이 2, 30호 될까 말까 하는 동리에서는 곰내 내 집안은 즐거운 집안으로 꼽혔다 1년 동안의 근면의 덕으로 돈도 3, 400냥 앞섰다 아들도 하나 생겼다 에미넬 어디야 사람 한몫 된단 말이디 던덩배필이 아니야 그 망나니 그 망나니가 사람 될 줄 알았나 에미넬 나 같으면 음 그렇고 말구 형님네도 맞춰봤어 날 많고 그 해에 추수를 팔러 읍으로 들어갔다. 금년도 풍년도 들었거니와, 금년은 금년 소득을 죄 팔기로 방침을 세웠다. 곰내가 서둘러 주선하여 밭도 좀 더 얻어붙여서 소득도 전보다 훨씬 나았거니와, 고가도 여기와 고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여기 소득을 전부 고울에 갖다 팔아서, 작년에 남은 것까지 합쳐 자그마한 것이나마 제 땅을 좀 마련하고, 단 경기까지는 새끼와 가만히며 누에를 쳐서 연명을 하면, 새해에는 제 땅의 소득도 얼마는 될 것이다. 농사지은 것을 전부 팔고 다른 방도로 연명을 하자면 한동안은 곤란은 하겠지만, 그 한동안만 지나면 그 뒤는 훨씬 샘이 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몇 해만 꿀꺽 참고 지나면, 몇 해 뒤엔 지주의 자세 받지 않고도, 재건만 가지고도 빈약한 살림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자식도 잘하면, 자작농과 소작농의 두 가지도 노력만 하면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곤네는 남편에게 자기네 몫의 전부를 맡겨서 고울로 보낸 것이었다. 곤네의 꿈은 즐거웠다. 남편이 고울에 갖고 간 곡식을 마음으로 계산해보고, 이쯤 이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땅의 값을 비교해보고, 혼자서 웃고 웃고 하였다. 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애였다. 우린 이제 밭 산단다. 이 다음에 너 크면 다 넣어줄 거야. 도티? 네 밭에서 네가 농사하고, 네가 추수하고. 어서 거라. 아휴, 내 새끼야. 애를 붙 안고, 줄레줄레 춤을 추며 방 안을 이리 저리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팔려고 내놓았다는 밭도, 애를 업고 그 근처를 아닌 듯이 누차 배회하였다. 여기서 고울까지가 120리, 이틀끼리였다. 이틀 가고 하루 쉬고, 이틀 돌아온 호라면 합해서 닷새가 걸릴 것이었다. 어떻게 하여 하루 지체되면 엿새가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처음에 이틀, 사흘, 나흘은 몹시 초조하게 지냈다. 아직 기한이 아니니 돌아올 바는 아니지만, 마음은 한량 없이 초조하였다. 혹은 그 사람도 마음이 급하여 다른 박질쳐가서 하루에 득달하고, 전행 그 밤으로 흥정이 되고, 이튿날 새벽에 그곳서 떠나 당일로 돌아오면 이틀이면 될 것이다. 가능성 없는 이런 몽상까지도 품어보았다. 쓸데없는 일인 줄 번이 알면서도, 돌아오는 길 쪽으로 20여리를 찬 바람을 안고, 갓난해를 업고 마주나가 한나절을 기다려보기도 하였다. 동전 한 푼이 새로운 그는 촐촐 굶으면서 끊어지는 듯 아픈 등허리를 두드려가며 한나절을 기다렸다. 돌아올 때는 그 헛되이 보낸 하루를 단 몇 발이라도 새끼를 꼬았던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했지만, 이튿날 하루를 쉬고, 쉰대야 역시 집에서 일을 하였지만, 아무튼 또 그 이튿날은 또 다시 나가보았다. 빨리 오면 이날쯤은 올 듯도 하였다. 그러나 그날도 역시 헛걸음이었다. 또 그 이튿날은 정수로 따지자면 당연히 올 날이라 곰내는 물론 또 나갔다. 시장에서 돌아올 남편을 위하여 엿을 반근이나 사가지고 이른 새벽에 나갔다. 사람 기다리기 같이 어려운 노릇은 없었다. 그새 며칠은 안 올 줄 뻔히 알면서도 행위나 하여 기다렸다. 이날은 당연히 올 날이므로 더 가슴이 답답하였다. 얘, 아버지가 오늘 온다오.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다가 곰내의 앞에서 동이를 다시 바로 이는 여인에게 곰내는 밑도 끝도 없이 말을 붙였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인체로 견눈으로 의아한 듯이 곰내를 보면서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 근처 어디 우물이 있느냐 하여 물동이인 여인들이 연락부절로 그의 앞을 오고 간다. 그 매 사람에게 향하여 곰내는 제 남편이 오늘 돌아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 야속한 해는 중천에서 서쪽으로 차차 기울었다. 기울면서 차차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등의 갓난 애는 추운지 악을 쓰면서 울어댄다. 자장자장 너 용타 아버지인 지금 말고게쯤 와 아깝다. 아버지 오면 사탕도 주고 외뚝도 주고 자장자장 너 용타 연하여 등의 아이를 들추며 달래며 왔다 갔다 하였다. 울고 울고 울던 끝에 갓난 애는 기지나였는지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때는 어린애 대신 곰내가 통곡하고 싶게 되었다. 아무리 짧은 해라 하지만 그 해도 벌써 산어리의 절반이 넘었다. 어린애를 얻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몸집은 혹은 동편으로 혹은 서편으로 일정치 않았지만 눈만은 잠시도 북편 쪽 대로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오려면 반드시 그 길로 해서야 온다. 지름길도 없다. 곁길도 없다. 가장 가까운 단 한가락의 길이다. 그 길에서 한때도 헌눈을 판 일이 없거늘 남편은 아직 오지 않는다. 열 번만 또 갔다 오디 우물에서 가게까지 한 이십여 집 거리되는 곳을 몇백 번 왕복하였는지 모른다. 이때껏 안 온 사람이면 오늘 철로는 올 가망이 없다. 집으로 돌아갈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돌아가려니 그래도 마음이 남아서 열 번을 더 우물까지 왕복하기로 했다. 열 번을 다 왕복하였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여전히 안 나타났다. 헛 왕복이었다. 더 가딤! 열 번만 더! 열 번을 더 왕복하였다. 그러고도 아무 결과도 못 얻은 그는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얼굴을 감추고 이젠 할 일 없이 제 집으로 발을 떼었다. 남편은 이튿날도 안 돌아왔다. 또 그 이튿날도 안 돌아왔다. 나흘만에야 돌아왔다. 동저고리 바람으로 옷걸음이 통 뜯기고 흙투송이가 되고 참담한 꼬리였다. 에고 뭐니! 이게 웬일이오! 오다가 아찻고개에서 불안당을 만나서 그래? 몸이나 상한 데 없어? 몸은 안 상했지만 돈은 동전 한 입 없이 홀짝 뺏겼군. 아뜩하였다. 아휴! 몸 다 튼 데 없으니 다행이디. 그래? 언제 그랬소? 그저께로군. 그럼 그저께까지는 어디 있었소? 아니 그저껜가? 그 전날은? 그 전날이야 고울에 있었디. 고울은 뭘 하래? 사나을 시기 있었소? 아휴! 아휴! 춥다! 남편은 정면으로 대답지 않고 이불을 내려폈다. 봉변했으문 왜 꽃집으로 오디 안 왔소? 아휴! 한잠 자야겠군! 남편은 그냥 옷을 입은 채 자리도 안 펴고 이불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까지 푹 썼다. 배고프디 안 쏘? 찬밥밖에 밥도 없는데. 남편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대답도 안는다. 곰내는 기가 막혔다. 봄에 상한 데는 없는 모양이니 급혀는 마음이 놓였지만 1년간의 정성과 커다란 희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 딱 기가 막혔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남편의 곁에 갓난해를 업고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망연히 앉아있었다. 지금 잃어버린 그만큼을 다시 만들려면 1년 남하를 다시 공을 들여야 했고 그러고도 풍년이 계속되고 우한이 없고 다른 아무 고장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과거에 들인 공과 노력이 그렇게도 맥랑이 꺾여나가니 지금 같아선 눈앞이 아득할 뿐이지 새의 용기가 생길 듯 싶지도 않았다. 무심중 한숨만 기다랗게 나오고 하였다. 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졌다. 곰내의 남편 안서방은 아내에게 나락을 맡아가지고 고울로 가서 팔아 투전을 하여 홀짝 잃어버렸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불안당을 만난 듯이 옷을 모두 찢고 험상스러운 꼴을 해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을 앓는 신용까지 하였다. 하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하도 작고 다른 데로 통할 길이 없는 마을이라 서로 쉬쉬하여 그 소문은 곰내의 귀에까지는 안 들어갔다. 이런 소문은 있건 말건 춘경기에는 또 금년의 생활을 위하여 곰내는 남편을 독촉하여 벌에 나섰다. 금년 봄에는 빈약하나마 자터 약간을 장만하려던 것이 꿈으로 돌아간 것이 기막히기는 하나 작년의 실패를 금년에 회수할 생각으로 더욱 용기를 돋어가지고 나선 것이었다. 저 밭을 사리라 찬바람을 무릅쓰고 갓난해를 업고 몇 번을 돌본 그 밭을 먼 발로 바라볼 때 입맛이 있었다. 금년은 꼭 그보다 나은 땅을 장만하고야 말겠다고 스스로 굳은 힘을 썼다. 그러나 이 봄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다른 데가 보였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틈을 엿보아 몰래 빠져나간다. 빠져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몰래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슬슬 피하지만 가까이서 맡으면 약간 술냄새가 나고 하였다. 어디 갔다 쏙? 아내가 이렇게 물으면 남편은 음... 너무 졸려서 수수밭고랑에서 한잠 잤군 하면서 사뭇 졸린다는 듯이 기지개를 하곤 하였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곰내도 마지막엔 종래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날 이날은 꼭 잡으리라 하고 눈치만 엿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엿보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밭고랑 속으로 몸을 감춰버린다. 고랑으로 숨어서 가는 남편을 곰내는 먼 발로 뒤를 밟았다. 남편은 밭들을 다 지나서 마을 어귀까지 이르러서는 한 번 뒤를 돌아본 뒤에 어떤 술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곰내는 쫓아갔다. 울 뒤로 돌아가면 뒤뜰이 있다. 곰내는 뒤뜰로 돌아가서 낯가리 뒤에 숨어서 엿들었다. 방 안에선 상을 갖다 놓는 소리며 술잔 소리도 들렸다. 부어라 먹어라가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그 가운데는 계집애 소리도 섞여 있었다. 곰내는 좀 나섰다. 안의 소리도 좀 듣고 싶었다. 그때 마침 사내의 소리로 떡도래 눈 코 그린 거 알아 있니? 계집애 소리로 에이 그만두서 안상 성 나갔소 사내 소리로 이 자식아 거기다가 아이를 만들 생각이 나든 계집애 소리로 방상은 눈 뜨고 잡니까? 눈 감고야 곱고 미운 걸 아나? 눈 감고라도 아이만 만들었으면 됐티 곰내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직한 사람은 노염도 더 크다. 잠든 애를 집 위에 가만히 내려놓는다. 양팔을 높이 걷었다. 다음 순간 문을 박차면서 안으로 뛰어들었다. 들어서는 발 앞에 계집애 있었다. 계집애 머리채를 왼손으로 움켜잡았다. 그 곁에 남편이 있었다. 오른손으로 남편의 멱을 잡았다. 다른 사내는 문을 차고 도망쳤다. 이놈의 엠나이? 뭐이 어쩌고 어째? 계집애 머리채를 움켜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남편의 이마를 받았다. 그러고는 남편의 머리를 잡아 계집애 면상을 받았다. 그래! 떡도래 맞아봐라! 이름 맞추 곰같이 성난 그는 곰같이 좌충우돌 하였다. 약골의 남편, 술장사 계집 모두가 이 성난 곰을 당할 수가 없었다. 여보! 마누라! 내가 떡도리디? 왜 마누라야? 내가 언제 그럽디까?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라 불리는 것은 곰 내의 생전 처음이었다. 성난 가운데 반가웠다. 내가 떡도리면 넌 떡매가? 여보! 마누라! 내가 언제 그럽디까? 내가 우리 마누라를 왜 험굴까? 방금 한 건 뭐이고? 그러나 곰의 우뚝벨은 벌써 적지 않게 식은 상태였다. 마누라! 내가 하도 목이 텁텁해서 막걸리라도 한 잔 하려고 왔더니 그 망할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구만. 나도 분해서 그놈들하고 한 판 해볼랬는데 마누라! 잘 왔소. 내 속이 다 시원하군. 이 엠라이 매맞은 게 알끈하디. 그게 무슨 소리라고 그냥 한다. 자, 갑시다. 우리 당손인은 어디 있소? 이래하여 내외는 그 집에서 나왔다. 그날은 무사히 평온하게 일이 끝장지었다. 그러나 남편의 못된 버릇은 좀 채 고쳐지지 않았다. 본시 곰내와 만나기 전부터 깊이 젖었던 버릇이었다. 곰내와 만난 뒤 한동안은 스스로 근신함인지 혹은 새 아내를 맞은 체면상 억지로 참음인지 또는 새 아내가 무서워서 그만둠인지 한동안은 못된 데 다니는 버릇이 없어졌다. 그러던 것이 곡식을 팔러 고울에 들어간 땐 우연히 또다시 접촉하기 시작해서 그 뒤에는 다시 집에 와서도 틈틈이 아내의 눈을 기이면서 그 방면으로 다녔다. 한 번 술집에서 들켜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아내를 달래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아내를 속여서 자기는 누구 만날 사람이 있으니 잠깐 돌아가겠다고 아내만 돌려보내고 자기는 그 술집으로 다시 돌아섰던 것이었다. 그 뒤에도 돈만 생기든가 안 생기면 아내의 주머니를 뒤져서까지라도 틈틈이 그 방면으로 다녔다. 그것으로 아내와 싸우기도 수없이 싸웠고 기력이 약한 그는 싸울 때마다 아내에게 눌려 숨을 허덕거리며 다시는 쇠아들 치고 그런데 안다님하고 맹세하고 하였지만 그 맹세를 하면서도 어디 비어져 나갈 기회나 틈새를 생각하는 그였다. 그들의 살림은 나날이 빈약해가고 나날이 영락되어 갔다. 못된 곳에 출입하는 도수가 잦아지면서 남편은 일손을 다시 잡지 않았다. 못된 데 출입하는지라 돈에 쓸 때가 더 많아진 그는 어떤 때는 아내를 달래고 어떤 때는 속이고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훔치기까지 해서 제 용돈을 썼다. 아내는 살을 깎고 뼈를 갈아가면서 일했다. 남편이 다시 일터에 나서지 않는지라 남편의 노력까지 저 혼자서 맡아서 하였다. 품풍이 돈이 앞설 때도 있었다. 남편만 없으면 좀 앞세워놓고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불가사리 남편이 등 뒤에 달려 있는지라 어쩔 도리가 없다. 마음이 왈왈하고도 직한 곰내는 아무리 남편을 밉게 보고 다시는 그의 말을 안 믿으리라 굳게 다짐하지만 남편이 들어와서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양간한 소리로 여보 마누라 마누라 하면 그의 굳게 먹었던 결심도 봄날 눈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리고 깊이 감추었던 주머니를 꺼내 남편 마음대로 쓰라고 내맡기는 것이었다. 남편이 나간 뒤 텅 빈 주머니를 만져보며 스스로 후회하고 다시는 안 속으리라고 또다시 결심하지만 그 결심할 때조차 이 결심이 끝끝내 버텨질지 못질지 스스로 자신이 없었다. 어떤 날 곰내는 고을 장에 갔다. 언제든 그는 장에 갈 때는 예전에 집에서 조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요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집에서 남편이 하도 졸음으로 돈 2원을 주고 나섰던 것이었다. 주기는 했지만 장에까지 와서 보니 아까웠다. 자기는 15전어치 떡을 사 먹기가 아까워 집에서부터 조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모기 매는 조떡을 물 한 방울 없이 먹는데 남편은 좋다구나 하고 흥청이 술만 먹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자기가 아끼는 것이 어리석고 헛일 같았다. 시장하여 보따리를 펴고 조떡을 꺼내었다. 목이 메고 텁텁한 위에 속조차 심란하여 먹기 싫은 것을 장난삼아 한 입 두 입 먹고 있노라니까 무엇이 곁에서 종알종알 한다. 그쪽으로 돌아보니 열하믄 살쯤 난 사내애가 하나 자기더러 무엇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무얼? 나 떡 하나 조떡을 하나 달라는 것이었다. 곰내는 어차피 자기가 먹기 싫은 위에 그 애가 매우 시장의 보임으로 큼직한 것 두 덩이를 주었다. 그랬더니 그 애는 단숨에 두 개를 다 먹었다. 또 하나 달란? 그 애는 머리를 끄덕끄덕 하였다. 또 두 개를 내주었다. 그 애는 하나는 단숨에 또 먹었지만 나머지 한 개는 절반만큼 먹고는 더 못 먹겠는지 멈추고 만다. 더 먹으렴. 에이, 배불러. 너 조밥 못 먹었니? 그 애는 머리를 끄덕였다. 왜? 오만이가 안 해주든? 오만이 죽었어. 가엾어라. 아버지도 없고? 아버진 술만 먹다가 어디 갔는지 나가고 말았어. 나 혼자야. 곰내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등에서 쎅쎅 잠자는 아이를 황급히 앞으로 돌려 안았다. 머리를 숙였다. 자기의 머리로 사랑하는 아이의 뺨을 문질렀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이에게는 남이로구나. 술값 2원은 아깝지 않되 어린애 사탕값 1전은 아끼는 자기의 남편.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이 아이가 산다. 어떤 일이 있든 어떤 공경이 있든 결단코 넘어져선 안 된다. 내가 넘어지면 이 아이까지도 아울러 넘어진다. 잠자는 아이였다.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그 뺨을 비벼대며 물었다. 어린애는 깨면서 제 눈 딱 맞은 편에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한 듯이 기다랗게 기지개를 한다. 예, 곰내는 거지아이를 돌아보았다. 너도 엄마, 아빠 다 없으니 우죽흥진하고 출출하군니. 나하고 가자. 네, 너 먹고픈 거, 가지고픈 거 다 사줄게. 이리 오나라. 자기의 아들은 앞으로 돌려안아 그 부드러운 뺨에 자기의 뺨을 비벼대며 거지아이를 달고 시장 쪽으로 향하여 갔다.